오늘은 대한민국 여초 커뮤니티의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말하고 넘어가자면 여성시대 84만 명이 모두 다 중국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84만 명 중에 중국인은 많아봐야 4만 명 정도 되겠죠. 중요한 건 그 소수의 중국 여자들이 어떻게 중국을 올려치고 한국 여성들을 세뇌하는지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 여성시대와 쌍벽을 이루는 덕후라는 커뮤니티에서 방금 금메달 땄다는 중국 다이빙 선수 실력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녀는 여자 다이빙 싱크로나이즈드 경기를 보다가 한 명이 아니라 중국인 두 명이 한 명같이 다이빙했다고 감탄하는 말을 하죠. 이 글은 순식간에 조회수 9만 회를 달성하고 수많은 여성들에게 찬양을 받습니다. 수많은 한국 여성들은 이 글을 보고 중국 다이빙 진짜 잘한다. 도쿄올림픽 때도 중국 다이빙 쩔었는데 이번에도 장난 아니다. 중국 다이빙은 늘 신기할 정도로 완벽해라는 말을 하면서 온통 중국에 대한 칭찬 일색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다이빙 경기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경기 화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왔고 한국 kbs mbc sbs가 아닌 중국 방송에 로고가 찍혀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박혀있는 방송국은 중국에서만 시청이 가능한 방송국이고 저 사진 속 우화단에 박혀있는 중국어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200만 팔로워의 계정 워터마크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중국 트위터의 한국인들이 중국 다이빙을 보고 감탄하고 대국의 문화를 우러러본다. 나는 중국봉 글을 작성하기 위해 중국인이 한국에 작성한 글이라는 사실이고 그것도 모르는 한국 여자들은 좋다고 중국인들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 여성들이 중국의 문화를 찬양하는 댓글을 다시 중국어로 번역하여 중국에서 돌려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중국에는 한국 여성들의 중국 찬양글에 대한 인기가 아주 높고 저 글은 조회수 3576만 회를 기록할 정도라고 하니 말 다했을 겁니다. 이렇듯 중국인들은 교묘하게 한국 여초 커뮤니티에 잠입하여 중국 문화를 찬양하는 글을 작성하고 한국의 여론을 교묘히 조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 84만 명 모두가 중국인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대부분의 fm은 중국인이 아닌 토종 한국 여자들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의 80%가 한국 여자이고 그 중 절반이 20대 여자인 걸로 미루어봐 한국 여성들은 중국의 선동에 너무 잘 넘어가는 게 문제인 거죠. 중국인들은 계획적으로 한국 여성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한국에서는 계산적이지 않은 연애하는 거 진짜 힘들어 같은 글을 쓰고 30대 초반이고 조선족이라 중남 홍콩 남자만 만났거든 얘네는 여자보다 6살 7살 연하여도 여자가 돈 절대 못 쓰게 하거든 돈뿐만 아니라 행동조 한국처럼 재지 않고 엄청 다정하고 무조건 여자가 편한 대로 해줬음 근데 한국에서는 6대4 5대5 연애를 해야 하더라 이거 너무 현타와 라는 식으로 대국의 남성은 소국의 남성과 달리 호쾌하게 설거지를 잘한다 라는 식으로 선동을 하고 저 조작에 넘어간 한국 여성들은 한국 남자들이 쪼잔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 한국 여자들이 불쌍해 라는 식으로 중국 남자를 올려치고 자국 남성을 내려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한국만 더치페이 안에 중국 남자들은 무조건 자기가 다 사고 오히려 더치하면 뒷말 나온다더라 라는 글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 여초 커뮤니티입니다 남녀 갈등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건 fm리스트 한국 여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이렇게나 한국 남성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게 된 지분을 굳이 따지자면 한 20% 정도는 중국인들의 세뇌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어째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80%는 여성인지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그렇게 중남이 좋으면 제발 중국 가서 중남이랑 결혼해라 제발